사랑하는 윤주의 생일 축하합니다. 선물이야? 응. 우와. 고마워 잘 쓸게.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. 이거 뭐야? 얘가 왜 여기 있지? 영화 꺼낸 거 아니야? 어 이거 뭐야? 안 보여? 사진 PPT에다가 써도 되나? 그러니까 스스로 찍었다는데. 무조건 침해하는 거 아니야? 이 포인트가 상큼한 내 PPT에 아주 딱인데. 어 이거 괜찮다. 근데 이거 막 갖다 써도 되는 건가? 이거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? 비올리? 변경 금지? 그럼 웃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. 아 몰라. 혹시 어렵나요? 야 너 오케. 멋있어? 끝. 버티 안농안농. 나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공시 캐릭터 나누미야. 너가 지금 궁금해하는 저작권에 대한 고민들 모두 알려줄게. 저작권은 어렵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템이란다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반드시 서포터즈가 앞으로 게시할 동영상에 주목해줘 그럼 다음 때 보자